기동 목적은 인류 수호 이건 무료입니다 자신 없으면 걸지 말았어야지 언제라도 쓸 수 있어 변수를 제거합니다 궤도 고정 제거는 지금부터니 고장 교체 이 정도입니까? 전말은 필요 없어 정신장 결합 승인 올린 공간도 액스컨스 요격하겠습니다 광역 섬멸 프로그램 실행 요격하겠습니다 공간도 액스 시험한 놓칠 줄 알았습니다 전선 이탈 당첨되셨습니다 교전 가능시간 계산 완료 변수를 제거합니다 공간도 액스컨스 구행은 좋습니다 없을 수 있으며 에스코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음 배에게 차 기타 피격 확인 따윈 기존에 도망치라고 탭은 나중에 받쳐 건물을 즐겨 주시길 아레스타 드라이브 출력 성승 화려한 등불 아래 요격하실 줄 알았습니까? 공간도 액스컨스 실행 저에게는 지칠 시간이 없습니다. 이것만 줄 알았습니까? 무장교체, 별소를 제거합니다. 예정되니까? 아까와 다를 겁니다. 별소를 제거합니다. 한방 먹일 처리고 함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거울을 찝어 정화무장 결합, 승인 공간도 엑스콘스, 변수를 제거합니다. 거울을 포기했으세요. 실행 칩이 떨어지셨군요. 함께 치시죠. 오직 버틸 수 있어. 별을 확인해 주세요. 멋진 짓이었어.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의 전술 덕분입니다.